한 달에 한 번 만나뵙고 있습니다. 보수의 과목 전원수작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빛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피디의 천재적인 구성, 화요일 천재적인 구성에 천문을 여는 전원책의 빛의 기가 막히죠? 그건 이제 밖에 있는 기술팀들에게 아부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네. 내가 오늘 6위 오다가 다른 방송을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 모 장관이 나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만물에 통달하시고 AI도 천재시고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부와 아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갤럽은 19%, 엠브리엠 퍼브릭은 17%입니까? 이렇게 추락을 시킨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장관들 목 자라야 됩니다. 그런 아첨과 아부를 하는 자들은 아첨과 아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으로서 자기 권력을 확인합니다. 권력자는. 아첨을 하면 그 아첨을 받고 자기 권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이랬어. 그러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 얘기 누가 한지 알아요? 미아엘 박훈이니였어요. 그래요? 네. 원류 공산주의자, 원류 마르크스 주의자라고 해야 되겠죠. 박훈이니 한 얘기입니다. 절대 권력자는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좌파 중에서 박훈이니 가장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경계를 한 겁니다. 박훈이니는 사실은 좌파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뭐 거인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엉뚱한 소리에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역사에 지금 주제가 그렇잖아요.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가. 날개 없는 추락이라 그러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면 이문열 선생님 소설입니까? 그런데 날개 없이 추락을 못 하게 되겠어요. 반등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밑에가 쭉 추락하다가 이제 푸덕거리고서 다시 날아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게 그대로 혜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날개 없는 추락을 하느냐. 내가 몇 가지로 쭉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일방통행. 소통이 없다. 네. 일방통행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늘 따라붙는 것이 일방통행식이다. 이거 아니에요. 소통을 하지 않는다. 기자회견 조사도 지금 이번에 진라를 하면 세 번째입니까? 이번에 한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적흥적인 결정이 많다. 적흥적으로 보이는 결정. 예컨대. 예컨대. 의정갈등을 부른 억과대학 학생 3천명을 50명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귀의 말로 누가 속상인지 모르겠지만. 2천명 증원설. 처음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의료계 의견 다 수렴했다. 속은 거예요. 윤 대통령이. 아참 한 놈들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막상 나중에 확인하니까 의료계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적흥적인 결정이 많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속삭이고 있다. 속삭이는 것이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위인들, 정치인들, 이 평점 보면 좋은 그룹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그룹이 있고 그 좋은 그룹은 공개된 분들도 있고. 비공개한 분들. 공개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 좋은 그룹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두고 국정농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리더에게는 지식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균형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길단력도 있고 용기와 징재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좋은 그룹의 말을 듣고 무조건 그게 맹정화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그룹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도 그걸 두고 누군가 나중에 그거 말해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같은 경우 별로 조언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연설문 좀 곱쳐줬다는 건데 왜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시문에도 났잖아요. 강남에 있는 옆에 아줌마 같은 분이었다. 이게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명태균이가 왜 이걸 듣습니까? 명태균이가 어느 시문에는 미꾸라지라 그러고 어느 시문에는 협작군이라 그러고. 그리고 조중동 신문들은 대부분 정치 브로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쭉 진행한 과정을 언론사들이 다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의 좋은 그룹이 될 수 없다.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 이런 판단을 이미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협작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문 4세를 공공연하게 협작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정치 브로크에 불과하다. 그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윤 대통령이 아침마다 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명태균이가. 그리고 명태균이가 심지어 녹음 테이프가 누구를 통해서 명태균이가 그걸 눈 감아주는지 안 감아주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에 입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다름을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명태균의 여러 가지 내용이 만약에 정말 윤 대통령과 명태균이가 아침마다 통화를 한 내용이고 그게 국징에 관한 문제였다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7일 날 윤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말씀을 하실 것인가. 나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언론 보도 보니까 버전이 항상 그렇지만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요구 5대 요구를 다 받아주고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것이다. 또는 다 무시할 것이다. 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한 거 사과를 요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은 이 집권 세력에 자리는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제3장인 것처럼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 그렇게 말아먹었는데도 지금 여당이 이렇게 빈공한 처지가 된 것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대표가 적어도 정치적으로도 성장하려면 내가 지난번에 언젠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물러날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해요? 대표? 지금 내 그 생각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기껏 강석구 청장 보궐선거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넥살 잡아 끌어내리듯이 끌어내렸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12월 12일에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총선을 지휘하면서 총선을 어떻게 지휘했어요? 자기의 대선 전초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빚은 또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2조 심판 하나로 붙이다가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천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나는 민주당이 사천을 했잖아요. 그 민주당 사천을 왜 우리 국민의 힘이 공격을 하지 못하느냐. 민주당 사천을 해서 비밍 형사를 하는 그런 명백한 사천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지금 공격을 못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국민의힘도 사천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총선을 그렇게 말아먹었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상표 하나 못 만들어내잖아요. 왜 못 만들어내겠어요? 자기 정치 철학이 없으니까 못 만들어내지. 그러면 지금은 물러나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면서 우리 보수 진영을 다 박살로 내는 겁니까? 이러니까 조슬리브에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벌써 일면 헤드라인에 두 번째 등장을 했습니다. 디커플링이다. 한동훈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대통령 지지율은 빠져도 당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글쎄 단순히 그것만으로. 그런데 조슬리브 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추락했는데도 당 지지율은 32%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디커플링이다 이랬는데 사실은요. 보수가 결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수가 예컨대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100여 명 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밥 먹을 때마다. 혹시 강령 읽어봤어요? 정강정책 읽어봤어요? 그런데 강령 읽어봤다 정강정책 읽어봤다 하면 꼭 물어봅니다.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게 경제민주화가 어디에 있죠? 강령 사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죠? 정강정책 제1조에 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번연히 강령 세 번째 강령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정강정책 매일 제일 앞에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정강정책 바쁘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지 압니까?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보수 정당이 잘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분기점이 지금 일단 대통령의 이번 7일 날 대국민 담당 기자회견에서 뭔가가 나와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윤석열 정부의 발등에 불을 끄는 건데 나는 윤석열 정부가 제발 보수 정신으로 회귀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때 자유를 그만큼 외쳤잖아요. 35번 외쳤습니까? 그랬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상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나 성공했으면 좋겠다. 박수를 일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화일보입니까? 주황일보죠. 주황일보가 결립에 의뢰를 해서 조사 한번 보세요. 공정과 상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불공정했었다가 55%입니다. 과방수를 넘어버리고 공정하다는 판단은 제 기억에 맞다면 11%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개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19%. 국민의힘 정장 지지도 32%. 이거는 한국갤럽 10월 29일에서 31일까지. 우선전화 면접 방식 시행한 자체 조사고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17. 이거는 엠브레이크 퍼블릭 조사 문화일보 의뢰한 거고요. 10월 27일에서 28일 역시 무선전화 면접 방식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조사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앙일보 조사도 그냥 중앙선관이 참조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공정한 평가가 높았다는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조사. 이거는 10월 31일에서 11월 1일에 조사한 것이고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변호사님 그래서 일단 7일 날 뭐 해야 돼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눈치 보고 아마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이번에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빨리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나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명색이 대통령실에는 5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정실력을 발휘를 못 한다는 겁니까? 정진석 의원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의힘 후보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잖아요. 그분이. 그런데도 그렇게 정실력을 발휘를 못 한다고 해서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격노했다.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격노 많이 나왔죠. 격노했다. 대통령이 자꾸 격노했다 하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면 대통령실은 문자 그대로 비서밖에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우리 지금 장관들이 그러면 제대로 참호의컬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장관들이 몇 명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한 대명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명색이 시사 프로그램 앵크를 하시면서도 장관 이름을 다 못 대운단 말이에요. 17명입니까? 18명입니까? 다 못 대운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 장관들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무슨 얘기해야 돼요?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저깍 기자실에 좀 내려가세요. 기자실에 내려가서 언제든지. 아니 한층만 내려가면 기자실이잖아요. 1층에. 그래요? 그러면 그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정문적 답을 해라.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그 정문적 답에서 좀 실현을 좀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쳐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옛날에 도우 스태핑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기자회견을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에이펙 G20에 마치고 와서 그 성과를 좀 가지고 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7일 날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는 것이 옳다. 만약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아내를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려고 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 별 장인 없다. 있는 그대로 다 밝혀라. 명태균과 어떻게 만났으면 어떻게 대화를 했으면 명태균이 어떤 얘기를 해왔고 나는 그것이 정치적 청탁은 없었다 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 소상히 밝혀라. 청탁이 있었으면 내가 이러는 것보다 거절했다. 그리고 관계를 잘랐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도 명태균과 관계를 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내는 명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 이 아내가 명태균에 대해서 남편을 갖고 오빠 지적가시켜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 이걸 그 오빠는 친오빠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했다고 글쎄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는 그럼 변명이 얼마나 지금 사태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재변명은 아니고요. 그걸 친오빠라고 알고 있는 국민이 몇 명이 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아참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있는 자들이 왜 대통령에게 간을 못 드리고 왜 그런 식의 아참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아참꾼을 정리해야 하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한 대표가 요구했던 것 중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고 내각 쇄신 있거든요. 해야 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한동근 대표도 옆에 벌써 아참꾼이 드시글드시글 거리던데 뭘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옆에 아참꾼이 영 잘못된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왜 그런 거 하면요. 지금 한동근 대표에게 뭐가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은 한배에서 나온 같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20년을 같이 보낸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권력에 도전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더 추락합니다. 그러지 말고 윤 대통령에게 정말 진정한 조언을 해드리고 윤 대통령을 보호를 하려고 해야죠. 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한동근 대표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안다면 지금의 태도를 180도로 바꾸지 않으면요 한동근은 망합니다. 일단은 한동근 망하고 안방근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일단 대통령이 목요일날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한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 대통령 씨라고 내각 그것도 해야 됩니까 인적 쇄신 해야죠. 지금 당장 뭐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벌써부터 거궁내각 얘기가 나와요. 그건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좀 순소리하는 사람을 옆에 좀 둬라. 그러면 내가 그렇다 치고 대통령실 실장부터 수석 그리고 한 대표가 얘기했던 이른바 한남동 라인까지 싹 정리한다. 순차적으로 해야죠. 순차적으로. 어쨌든 필요는 하다. 순차적으로 해야죠. 정리를 할 필요가 왜 있는가 하면요. 벌써 이만큼 말이 나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벌써 이만큼 말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우선 대통령실의 첫 번째 문제는 무능하다는 데 있다고 봐요. 유능하면서 뭐 아부도 하고 아침도 때로 한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무능한 제가 아부와 아침을 이사물면요. 나라가 정말 구린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교체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김건희 여사 즉각적인 활동 중단 이거는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무슨 활동하는 거 봤어요? 최근에요? 요 며칠은 못 봤는데. 그런데 즉각적인 활동 중단 이래서 나는 한참 찾아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슨 활동을 했나. 그러니까 폴란드 대통령 왔을 때 부인하고 왔잖아요. 국회 방문을 했잖아요. 이러니까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 부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말고 특별히 과거처럼 마포대교 나가서 경찰관 대동하고 어떻게 지시하는 모습을 연출한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너무 오바를 한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럼 지금 상황대로 김건희 여사는 계속 활동을 어쨌든 중단해도 자제든 하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같으면 충분히 나는 자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당장 이제. 대신에 이제. 에이펙하고 브라질. 이른바 뭔가 하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비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전달구에서 물어봤어요. 너 김건희 여사 라인이니 이러니까 한참 있다가 아닌데요 이래요. 그런데 뭐 그 말은 못 믿겠고. 그래요? 못 믿어요? 누굽니까? 알파벳 이니셜로만. 아마 됐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런 명단들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신문에 적어도 7명 많게는 9명까지 거론이 됐는데. 주로 7명 서류를 누룩하죠.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교체를 할 사람은 교체를 하고 또 본인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맞는 다른 자리를 또 알선을 해 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그 정도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하고 명태균 씨 얘기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마이웨이를 하겠다라고 7일 날 멘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굳이 7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봐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법무사 가서 나는 돈을 맞고 가겠다. 그 돈을 맞고 가겠다는 분이 국회 시정 인사를 하러 왜 안 갔습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회 만약에 시정 인사를 하러 갔으면 민주당이 자리를 안 지켰을 겁니다. 밖에 로텐트홀에 나와서 으쌰으쌰하면서 아마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 듣는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들뿐이었겠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가야죠. 본인이 돈을 맞고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스님 앞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맞을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시정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mb 정부에서도 제일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한 번 시정 인사를 하고 나서 좀 이상하거든요. 이러니까 계속해서 총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총리제도 없애야 돼요. 변호사님 그러면 돈을 맞겠다고 그러는데 시정 인사를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 달 말로 예상이 됐던 기자회견을 땡긴다는 건 뭔가 거기다 돌맞을 준비가 돼 있다. 돌맞을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7일 날 정말 정문적 답을 다해라. 예정된 질의자들 정하지 말고 원하는 질문 다 받고 이왕이면 밤늦게 시작을 해서 시간을 그냥 충분히 가지잖아요.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정문적 답을 다해라.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의심을 풀 수 있는 데까지 다 풀어들이는 것이 그게 통치자로서의 도리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힘들어질 정도가 아니겠죠. 그게 지금요. 지지율이 19% 갤럽 면접조사에서까지 내려오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사실은 변호사님 끝났어요. 녹음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바로 끝나요 지금. 전원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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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